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?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의료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었습니다. 의료대란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? 배추가 금추가 되면 치솟는 물가구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체 만찬을 왜 한 겁니까? 국회를 통과한 김건 여사 특검법과 순지개병 특검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?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동안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동훈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셈인지 답하십시오.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의류대란 해소에 나서십시오.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능과 오판에 대한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